지진과 화산폭발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대부분 반복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달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이었던 3월 11일 전후로 하여 지진 관련 대비를 했었고, 내일 4월 14일 역시도 일본 규슈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7주년이기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약 3개월간 15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특히 최근 구마모토 지역의 지진이 연속 발생 중이기에 규슈 지역의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7년 전 구마모토 대지진을 살펴보면,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서 규모 6.5의 전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2016년 4월 16일 1시 25분에는 이번에도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던 동일본대 지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기상청진도 7을 기록한 지진입니다. 다시 2023년으로 되돌아와서 구마모토 지진을 살펴보면, 지난달 3월 23일부터 연속 지진이 발생을 시작하였는데, 3월 16일 오전 9시 56분에 뉴질랜드 타우랑가 북동쪽 1102km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 6일 후인 3월 22일 오전 4시 54분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 뒤인 3월 23일에 역시 이번에도 규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3.2와 2.6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4월 9일까지 구마모토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막히게 시간이 맞아 떨어진 것은 작년 2022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 뒤 같은 날인 3월 16일에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일에 바투아트 인근 파프와 뉴기니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3월 3일에는 바누아트에서 규모 6.5의 강진을 시작으로 무려 31번의 규모 4에서 6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무려 24번의 강진이 발생 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희귀한 군발 지진으로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지진들입니다. 곧규모 8에서 9 이상의 강진을 예측하는 지진학자들이 많은 이유도 최근에 과거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지진 패턴들 때문입니다.